근데 지금 왔어요 예 무료! 예! 안녕하세요 예 빅박스 스티지 라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박스 스티지입니다 예 예 지난 우리 제이팩 도와주러 나왔어요 예 여러분 동기형이 우리 제이팩스 앨범을 지난 도와주기에 어떤거인지 아시죠? 네 각자의 새벽이라는 곡이에요 그 노래가 이 부분을 따라해줘야돼 이 부분을 따라해줘야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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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